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어어어어 그거 진짜 빼지 정제 굴렴에게 2명 먹어 죽어요 출리기 오? 남무 야 야 끝 진짜 감으로 피한다 오호 점프 저렇게 오호 하단병이 저렇게 더 위험하죠? 너무 발동이 빠르잖아 한 대 더 오오 두 대 오케이 올려배기 돌지? 일단 2페이지 바퀴 밝혀 이게 보여요 지금 바퀴 밝은게 버퀴 도망치고 덕기 또 돌린다 무찌르기까지 저거 스모다 오오오오오 더 돌리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따 물량 한 배씩 몇 개까지 많이 때리긴 했어 물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불러주면 어떡해 오오 저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오오오오 고쳐 여기서 한 번 더 가겠죠 여기서 물량 먹고 오오 저 두 번이냐 오케이 멀쎄하겠죠 멀쎄하겠죠 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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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한 번 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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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두번 찍고 하나 두번 마지막 세번째 양말 정리들 어서오세요 아아아아아아악 마지막 세번째